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점이나 단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이나 단점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점이 분명 좋은 것 아니지만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링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링컨은 초중태입니다 학력이 그의 약점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졌고요 남북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모든 노예제도를 철폐한 이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수하마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대공황이 있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하고 미국을 이끈 이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락펠러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 제1의 부호가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 아무 상관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뉴욕시에서 살면서 그 사람의 혜택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베토벤 음악가인데 듣지를 못했습니다 기먹을입니다 그런데도 악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삿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가 있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삿개오의 가정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외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불우한 삶을 보냈느냐 하면 여섯 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일곱 살에 소아마비가 되어졌고 충분한 반륙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키가 굉장히 작은 난장이었습니다 어찌어찌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부인이 죽고 정말 몹시 불행한 그런 가정의 삶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약점을 극복하기까지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세리장까지 올라온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사람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 삿개오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삿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어졌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본 19장 이야기가 삿개오 이야기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삿개오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납만 해줘도 오늘 성경 보십시오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삿개오의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더니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 속여서 빼앗은 것 있다면 옛날 성경은 토색한 것 있다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강요해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삿개오가 예수님 만나서요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용납 환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어지고 그가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변화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우리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그런 뜻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굉장한 변화인데요 특히 삿개오에 있어서 돈이 인생의 전부였는데 더 이상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삿개오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용납과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있는 삿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삿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제, 제, 제 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용납부터 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정제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탕자 얘기를 또 하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은요 책망하고 정제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여러분 뭐부터 먼저 했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용납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환영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추려 죽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죽게 생겼다고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아버지 집이 가까울수록 탕자는 여러분 마음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버지가 나를 가진 용서해 주실까? 막 별의별 생각 가지고 그렇게 오고 있는데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여러분 100미터 달리기 선수처럼 우사인 볼트처럼 그렇게 빨리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랐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아 살아서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틈새가 없습니다 당장 한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아버지가 껴안고 울었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체험만 해버리면 되어지는 일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용납부터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정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제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씻긴 바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용납하는 겁니다 사실 사케오의 삶의 모습은 정제 받을 만한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 로마의 앞잡이 노릇했잖아 너 매국노잖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나쁜 놈이잖아 그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세금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먼저 해계부터 해야 돼 사과해야 돼 우리한테 사과해야 돼 요즘 같으면 과거 청산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회개하고 청산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복음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사케오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게 용납만 해 줬는데 사케오가 스스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막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렀다 여러분 성경은요 최고로 축하하고 최고로 이와 같이 기뻐해 줄 때 종종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용납이었고 그래서 사케오가 변화가 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것이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째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어떤 것이 쉬워요? 할렐루야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쉽다 근데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그렇게 사나요? 여러분 사실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다인 줄 아는데 그러니까 반쪽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우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쉽습니까? 자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다 응답받고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막 좋은 일이 넘쳐나고 나도 똑같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점점 문제 가운데 꼬여지고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같이 즐거워해 주십니까? 아니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이야기해 봐요 그러십니까? 이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축하해요 잘됐다 당신은 응답받았잖아 나는 아직 응답이 없는데 축하해 속은 부글거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끼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봐요 여러분 아 막 대굴 같은 집을 샀습니다 와 갔더니 막 수영장도 있고 방이 몇 개인지를 모릅니다 숨바꼭질 해도 되겠어요 어머 복 많이 받으니 축하해요 진짜 축하 됩니까? 나만 못된 놈입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는 것은 같이 돼요 그건 쉬워요 집사님 나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쉬워져요 쉬워져 근데 진짜 기뻐할 일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한다는 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선순위가 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실황 생활을 했으면 아니 내가 주의 종이니까 진짜 축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열심히 축하해줘야 되는데 저쪽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축하가 돼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축하받을 일이 있으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못된 마음 때문에 못된 마음 때문이에요 병든 마음 때문이에요 병든 마음 때문에 남이 잘 때는 꼴이요 싫은 겁니다 지금도 보면 율법주의자들 윤리주의자들 바리새 사람들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맨날 같이 울자고는 잘합니다 같이 울자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같이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용해 먹는 것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그들의 영성 바리새의 영성은 거절의 영성이었고 배척과 분열의 영성이었습니다 받아들임이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 나눴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품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받아들인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오든지 간에 기뻐해 줘야 되고 그리고 회귀하는 모습 보면서 축하해 줘야 되고 변화가 된 모습 보면서 함께 기뻐하며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슬픔을 나눌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쁨까지 함께 축하할 수 있을 때 완전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하루는 잘 사는 비결은 최소한 다섯 명 정도 이상에게 여러분 계속 축하해 주고 기뻐하면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축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다 아멘 어렵다 아멘 여러분 축하하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내 옆에 누가 머리를 했어요 머리 했네 그러지 말고 한마디만 더 해주면 됩니다 머리 하셨네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어때요? 뭘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분이 기분 좋아지는 모습은요 나까지 넉넉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마음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가 오늘 좀 어때? 그 기분이 계속 가는 겁니다 아멘 권사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계속 이렇게 젊어지시는 비결이 뭐예요? 그러면 권사님이요 마음이 또 훈훈해집니다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칭찬해요 저 젊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애의가 있는 사람이야 저 집사님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좋아지는 겁니다 다 좋아지는 겁니다 장로님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데 기도도 정말 잘하셨지만 옷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옷발이라고 여러분 절대 하지 말고 상하의 매치가 어쩜 그렇게 잘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경자는 벌써 웃고 있지 않아요 기도도 잘하셨지만 복종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옆에 있어 별 차이도 없구만 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꼭 그렇게 저 사람은 원래 입만 살아있어요 저 사람 특징이 립서비스 잘하는 사람이야 속지마 속지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다 같이 축구하고 있는 자기만 그래 별것도 없구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해 봐요 자기만 우울해집니다 자기만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다 축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서 별것도 없구만 여러분 옆 사람은 옆사람으로 인사합니다 반드시 한 번 축구하고 있는 자기만 이 종이 어디 갔냐 반드시 축구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번 축구하세요 시작 어차피 장원님이 옆에다가 얘기 안 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작위 이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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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게 해야지 나도 안 들리는지 저분들이 들었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렐루야 하하하하 두 번째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모르는 영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혹시 아세요? 기억나는 단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노하우 그렇죠? 노하우 노하우는 미국 사람 집사님 잘 모르죠 노하우 여러분 봐봐요 몰라요 몰라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몰라요 노하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노하우 바라나? 하하하하 노하우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도 했습니다 또 AS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애프터 서비스 근데 애프터 서비스 서비스 아시는데 AS 하니까 집사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그 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스펙 스펙 아세요? 드러누 맞죠 왜냐면 스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한 거의 10년 안짝이거든요 스펙 스펙 스펙시피 스페시피케이션 그랬습니까? 스페시피케이션 이게 사양이라고 하는 거죠 사양 2부에부터 사양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양이 뭡니까? 그랬더니 산냥이요? 그러더라고요 사양하다 그럴 때는 사양이 무슨 뜻이에요? 사양합니다 제가 사양합니다 그건 거절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 거절의 뜻이 아니고 이 스펙이라고 하는 한국사람만 쓰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양입니다 사양 어떤 뜻? 이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기계를 살 때 기계를 살 때 이 김치 냉정부의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사양은 뭐냐면 기능이거든요 기능 영어로 function 그러잖아요 기능 기능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또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스펙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인간을 여러분 기계로 비유해서 쓰는 거예요 저 사람 스펙이 좋다 이 말은 저 사람 기능이 참 좋아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스펙 쌓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여러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토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없어도 약점이 많아도 약점이 많아도 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온리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할 수 있고요 유니크할 수 있습니다 독특할 수 있고요 스페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펙은 항상 장점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스토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장점만 있습니까? 약점도 있어요 약점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펙이 좋다고 여러분 감동을 줍니까? 절대 스펙이 좋아서 감동 없습니다 저 사람 하버드대장 나왔대 우와!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게 감동의 스토리가 됩니까? 절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좋을 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송명의 시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생마비 한자입니다 근데도 여러분 주옥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를 씁니다 여러분 스펙 어디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스토리가 우리로 하여금 감동케 만든다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치 목사님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양손 양발이 없습니다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머리하고 그런데도 목사님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수영을 잘합니다 여러분 약점이지만 그분의 인생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여금 감동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펙은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서울대 나왔대요 저 사람 박사래 그럼 부러움은 될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감동은 아니에요 스토리는 스토리 인생은 맞아 맞장구치게 만들어지고 스토리 인생은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저 사람도 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렇게 잘 됐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 양손 양발 없는 닉 브이치치치 목사님이 세상에 그렇게 영혼을 전도하고 수영도 잘하신다는데 나도 수영 배워야지 이렇게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성경의 이야기가 어디 스펙 이야기가 있냐 이 말이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스펙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삿개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를 자주 우지하고 사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유대인 주이시들입니다 부정할래야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교육은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교육의 장점이 뭐냐면 그들은 12살까지 거의 다가 성경이 여러분 그들의 역사니까 히스토리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계속 부모로부터 아니면 학교에서 본인들이 또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 수백 번 읽고 듣습니다 모세의 스토리를 그들은요 계속해서 듣습니다 집에 가도 듣고 학교에 와도 듣고 책을 읽어도 듣고 다니엘의 이야기 계속 듣습니다 다이당의 스토리 그들은 암성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몇백 번씩 읽다 보니까 내가 요셉인지 요셉이 요셉인지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세인지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하게 요셉의 인생을 아는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아는 겁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경험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 이야기를 몇백 번씩 듣고 읽다 보니까 내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난지 헷갈리는데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승리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복 있는 삶이 뭘까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삿개오가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을 믿음의 스토리로 만들었거든요 사도바울 보십시오 갈라데스 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의 삶이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신앙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 생활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명문과정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명문과정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명문과정 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명문과정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믿음의 스토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패밀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여러분 함께 선교하고 함께 찬송했고 패밀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아니면 온 가족이 온 가족의 이름으로 원주민 교회를 세우고 네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네가 정말 아팠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질병을 치료하셨잖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잖아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믿음의 명문과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맨날 가족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은 이야기나 하고 있고 어디 여행 갔는데 애야 캔슬돼 가지고 고생했던 이야기나 하고 있고 여러분 이러면 어떤 감동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불우하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섯 살의 부모 죽고 일곱 살의 소아마비 성장 발륙이 안 돼가지고 난쟁이처럼 키가 작아 어쩌다가 결혼했는데 일 년 만에 부인 죽고 손가락질 다 받고 그의 인생은 정말 불우하고 불행한 이야기만으로 끝날 그런 스토리였는데 이 삼겹살 구워가 예수님 만나서 기가 막힌 믿음의 스토리 감동의 스토리가 그의 인생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배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면 가장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사실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케오는 예수님 만나서 그대로 실천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는 불우한 인생의 스토리로 끝나버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용납해줬더니 영접 한번 해줬더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감동과 믿음의 스토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가 막힌 기가 막힌 감동과 믿음의 스토리로 만들어져 가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납하고 영접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나도 기가 막힌 감동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감동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있는